한국국토정보공사 성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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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정아 취업 준비할까 그럼 나와 그럼 나와 나중에 설명해 줄게 나중에 설명해 줄게 첫번 오버파 두번 언더파이브 세번 꼬리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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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고 созд 꼬리버 꼬리버 도착 berry 제가 이거 못나오는데 우주 어떻게 나올까? 어떻게 나와? 이 새끼야 어떻게 나와? 너 큰일 났다 너 이제 못나와 어떻게 해? 어? 야 우주 어떻게 나올까? 어떻게 안 빠져? 머리도 안 빠져? 어떻게 해? 우주 아니 박민아가 골통통을 좋아하고 머리도 안 빠져? 어떻게 해? 이 암바 야 어떻게 해? 안 빠져 머리가? 이 500억이 고통돈도 안입어버렸어 이거 정말 당신이 짠거 맞아? 응 잡았다 잡았다 이? 이? 이 장면에서 원하자가 나오면 이겁니다 은..주.. 충..주정국.. 진..전한..후한.. 위진..남 NEGUE..수..당.. 손 1, 2, 3. 어? 아 이게 뭐? 수천 수백개가 나오는 나라가 죽는 겁니다. 저희 동학문화 거래소는요. 이러한 물건들을 관리하러 계십니다. 어떻습니까? 전면에서 커플라지로? 자, 당도직 입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 회사 주식에다 돈실을 받으러 공급 100%! 두 달에 900%! 다섯 달이면 몇 개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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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저희도 안전한 보상 플랜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었습니까? 동학문화 거래소의 안전한 보상 플랜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었습니까? 여러분들이 꼭 꾸려줄 꿈이 아닙니다. 부자가 적극 부자가 되는 세상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중요한 분 되어주이소! 동학문화 거래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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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게를 끓여요 네 여기를 얼마를 주면 빌 수 있나요? 네 여기 빌리면 얼마를 주면 빌릴 수 있냐고 한 일주일 정도 빌리는 가게가 아닌데 알겠어요 오케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보세요 네 안 된답니다 아 예 저 그럼 이 가게 매산 한 달치를 일시툼 캠핑 이렇게 가게 하나 잡아놓고 기다리다 보면 나타나지 않을까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누구요 여기 청자 괜찮은 거 좀 있나? 그럼 세게 나가야 되겠지 아, 그럼요 여기 있냐? 초면부터 반 말이야 온게 싸가지 없이 여기 있는 거 다 너보다 몇백 년씩 더 살았어 손 못쓰고 말 못해도 예의는 다쳐야죠 그래서 이따가 없다고요 자, 자, 여보 이거 빛깔 보이지? 이게 안 돼, 손에 나오는 새끼야 돼 장소기를 바르고 5,300도에서 5,000원으로 구워야 철분이 청록색으로 변하면서 청자 본연의 색이 나온다 그 정도도 모르고 청자 보러 왔을까? 그러다 안 하잖아요 그럼 그냥 손만 털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, 그거 사기할 때 그런 건 아니고 동네한테 그거 안 갈 거예요 여기인지 다 남다 몇백 년씩 더 산 거라고 했죠? 근데요, 참 웃긴 게 이 청자에 왜 가격표가 붙어 있었을까? 스페지 테이프 그럼 뭐예요? 우리가 고생을 왜 하는 것들, 계십니까? 예? 고수기 씨? 그런데요? 문화재청을 사놨습니다 저랑 함께 하시죠 문화재청을 해요? 아이씨 이거 놓고 얘기해 왜 뭐에 뭐하나 정해서 왜요 오랜만입니다 얼굴은 털어야 될 거 아냐 사기에서 집 뽑아라 재밌게 놨다 재밌게 놨다 재밌게 놨다 재밌게 놨다 재밌게 놨다 놀아요 재밌게 놨다